음 지금 순서 탱카페 지금 깔을 먹어서 오시고요. 탱카페 지금 노렸네요. 자 피종 가까이 나왔죠. 탱카페. 탱카페 형세 판단으로는 지금 전체 상황이요. 노려볼 만하다는 상황이라는 판단이고요. 자 나 잡아봐라. 아까 한 번 좋은 컨트롤 좀 보여주신 분인데 노렸고요. 아 이거 지금 엄풀 글들이 지금 오고 가는데 제조하다가 자비한다 뭐 이런 엄풀인 것 같은데 확신한지 모르겠고요. 자 부끄러움 많고 좀 소심한 성격과는 달리 언어구 사이에 있어서는 약간 과격한 면모를 보이는데 탱카페 자 미소년답지 않은 어떤 과격한 말투고요. 저런 말투는 지금 방송 보시는 미인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거리감을 좀 줄 수 있는 말투인데요. 음 미소년이 아니고 문신을 한 권장한 지금 청년이다 이런 얘기인데요. 그죠? 만다라진 얘기로는 취소요 그럼. 자 미소는 아닙니다. 미소는 아니에요. 탱카페.